안녕하세요. 오늘의 성공 시크릿은 주진환의 성공 시크릿입니다. 제가 애토미에서 성공의 길 강의를 다니면서 저희 꿈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늘 얘기를 해왔습니다. 제가 왜 부자가 되고 싶었고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오늘은 저의 성공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구를 잘 선택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도구에 맞춰 노력을 해야 되며 세 번째는 노력을 하되 방법을 잘 알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성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구를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지렛대가 필요한데 성공도 지렛대처럼 좋은 도구를 선택해야지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공 시크릿입니다. 애토미라는 성공의 도구를 제대로 알고 선택하라. 저는 원래 전직이 은행원입니다. 애토미 만나기 전에. 지금도 있는 시중은행에 다녔는데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가서 20년 이상을 은행원 생활을 했습니다. 지점장까지 하다가 제가 직업을 바꿨는데 왜 바꿨냐면 은행을 계속 은행이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또 제가 젊어서부터 한 20년 이상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서 가족들을 부양했으니까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사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부자가 되려고 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사업에 실패하셔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저희 삼형제를 다 키웠습니다. 제가 대학생이고 저는 장남이었어요. 장남이고 제 동생 둘이 있는데 여동생이 고등학생, 막내 남동생이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큰 사업은 아니고 조그만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셔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돈을 벌어서 저희 삼형제를 대학교까지 다 보내고 결혼을 시켰어요. 저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머니를 후왕시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은행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대 때부터 열심히 하다가 40대 중반에 제가 뭘 알았냐면 이게 아무리 출세해도 부자는 못 되는구나. 은행에서 그냥 별로 돈도 없는 상태에서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누가 오라는 데도 없는데 제가 해서 부자가 되려고 생각해보니까 길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알아보다가 만난 게 바로 애텀입니다. 애텀이를 딱 들었는데 부자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 제가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바로 뛰어들었어요. 한 3년 하니까 연봉이 한 3억 정도 되고 내가 정말 애텀이 만난 건 너무너무 기적같은 일이다. 정말 감사 안 할 수가 없고요. 아침에 일할 때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애텀이 만나신 건 정말 행운이시고 어떤 기회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유통회사로서의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유통회사의 기능은 뭐냐? 싸고 좋은 제품을 소비자한테 공급해줘야 되는데 제품이 싸고 좋은 게 아니고 비싸고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다 그렇게 어떤 좋은 사업의 기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가 우선 경영자가 능력이 있고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경영자가 능력이 있어야 회사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제품이 싸고 좋아야 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수익구조 보상 플랜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상 플랜이 보통 사람이 단톡으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좋은 보상 플랜을 가져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회사가 대한민국의 애터미밖에 없습니다. 애터미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박한길의 내용을 보고 굉장히 놀랬어요. 뭘 놀리냐면 제품을 현금 주고 사오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서 이게 도대체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모든 기업은 돈을 늦게 주려고 해요. 그런데 처음에 하는데 그렇게 해서 돈을 현금으로 주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싸게 사와서 싸게 팔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한마디에 너무 놀라버렸어요. 저런 생각을 다하는 경영자가 다 있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품인데 이렇게 싸고 좋은 제품을 갖추고 있는데 할인점보다 싸고 좋아야 돼요. 제품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할인점 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뭘 굳이 거기 가서 사냐? 다단계에서 가서 사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애터미가 제품이 아까 설명드렸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다 할인점보다 싸고 좋아요. 특히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상플랜. 저희 회사는 진입비도 없고 월 의무 유지도 없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처음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전세계에 한국뿐만 아니고 전세계에 애터미밖에 없다. 그래서 애터미가 글로벌로 나가서 잘 되는 거예요. 성공의 도구로서 애터미가 좋은 도구인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그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그 애터미라는 도구에 더해서 자신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때 노력이란 보통 사람들이 다 하는 평범한 노력이 아니고 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치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 전속료로 달려서 이륙을 하듯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공 시크릿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 전속료로 달리듯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뜨기여서 이렇게 활주로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전속력으로 달리죠. 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달리다 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행기 바퀴벌레 아니에요. 이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날라가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는 이륙한다고 그래요. 이륙. 그렇죠? 이륙. 자, 이 이륙하면서 성격이 확 바뀌어요. 뭐냐면 이 활주로에서 달리던 비행기는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같아요. 그렇죠? 그냥 달리는 거예요. 땅 위를. 그런데 뜨는 순간 갑자기 새가 돼요. 새가 이게. 그러면서 자동차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막 날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이륙으로 하려면 천천히 꾸준히 달려서는 비행기가 뜨질 못해요. 전속력으로 달리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300kg가 돼야지만 이것이 양력이 생기면서 뜹니다. 그렇죠? 우리 사업은 바로 이 비행기 뜨는 사업하고 성격이 똑같은 사업이에요. 전속력으로 달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전속력으로 달려서 뜨셔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위 어느 점이 이륙점이라고 볼 수 있냐. 제가 볼 때는 대체로 오토 판매사예요. 오토 판매사가 되면 그다음부터 아까 보셨죠? 계기비행도 나왔잖아요. 순항하는 겁니다. 순항. 그때까지 제대로 된 오토 판매사를 가려면 전속력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천천히 꾸준히 해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1년 이내에 반드시 떠야 된다. 오토 판매사가 돼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이 에터미는 굉장히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전속력으로 해서 뜨는 사업이에요. 단순한 내용이 뭐냐. 뭐예요? 에터미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써봐라. 그다음에 뭐예요? 또? 에터미 사업이 비전 있으니까 해봐라. 그 두 가지만 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매일 반복적으로 그냥 밤이고 낮이고 정말 여러분이 24365, 24시간 365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비행기가 뜹니다. 그게 단순하죠. 어려워서 못할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사실 겁을 내는 게 어떤 사람은 좀 두렵다고 하는 게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생명의 위협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거절당해서 죽지는 않아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처음 해서 한참의 1년간은 집에 12시 전에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12시 전에 1년 동안. 하루에 거의 매일매일 회 모임하고 화장품 6종을 몇 박스에 제가 전했습니다. 거의 1년을 그렇게 했어요. 1년을. 거의 뭐 어떨 때는 저도 제 목표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니다 보면은 막 12시 했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별로 성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막 굉장히 기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 애들 말로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고 맨날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애터미 사업은 애터미 제품과 애터미를 주변에 반복적으로 알리는 단순한 일입니다. 이 단순한 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지역에서 알리는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된 방법이란 주변에 열심히 알리면서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성공 시크릿입니다. 여러분이 일단 이 애터미 사업을 할 때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제품을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제품 체험. 제품을 써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품을 써본다. 그래서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잖아요. 써봤는데 안 좋다 그러면 안 하셔야죠. 써봤더니 정말 싸고 좋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애터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이미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만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공부를 하느냐? 여러분 센터에서 이제 스폰서 사람과 같이 공부하는 것도 있죠. 센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예요? 세미나. 이런 원데이 세미나. 계속 오시는 거예요. 강사가 계속 바뀌니까.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석세스 아카데미라는 게 있어요. 1박 2일. 여기를 가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애터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물어보면요. 그냥 착착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가 나누는 겁니다. 나눠. 나눈다. 나눈다는 건 뭐예요? 쉐어링. 뭘 나눠요? 여러분이 제품을 써면 체험하고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하고 주변의 지인들하고 주변의 친척들, 지인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애터미 제품을 써봐라. 한번 애터미나 같이 알아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는 걸 나누면 이분들 중에서 다시 애터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1, 2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쉽죠? 쉬워요.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세상에 보통 사람이 이렇게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해서 부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건 뭐예요? 써봐라. 애터미 제품. 애터미 사업 한번 해봐라. 들어봐라. 그거 밖에 더 있어요? 저도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걸 누가 더 부지런히 끈질기게 끈질기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건 공부를 할 때 집에서 혼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세미나하고 썩세스 아카데미를 활용하셔야 되고 관심 있는 사람이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반복한다는 거죠. 그분들도 반드시 세미나하고 썩세스 아카데미를 안내를 하셔야 돼요. 이런 세미나나 썩세스 아카데미를 오실 때 여러분이 소비자도 만들고 있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같이 나와야 빠르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마음은 항상 각오를 하셔야 돼요. 내가 다음번 세미나하고 썩세스 아카데미를 절대 혼자 안 온다. 누구를 모시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초창기에 저희 파트너한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기 생각이 나름인데 만약에 정말 모셔올 분이 없으면 집에 누워계시는 치매 걸린 치매 걸린 할머니도 모시고 와라. 업고 와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정도 각오로 하시면 분명히 같이 오실 분이 이렇게 보이죠. 보여. 그렇게 오시면서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는 점점 발전하고 부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이유가 꿈과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과 목표가 없는 것은 마치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관역이 없으면 맞출 수가 없듯이 꿈과 목표가 없다면 결코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꿈과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는 애터미 석세스 아카데미에 가셔서 인생 채널을 쓰시고 꿈과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애터미는 누구든지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의사입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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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